안녕하십니까. 무해전 초짜입니다. 오늘도 무해전을 차다 갈건데 인사이드로 차는 무해전을 찰거에요. 그런데 조금 처음 도전을 해봐. 자 몸풀기 일반적 인사이드는 여기 복산시 밑으로 차는데 오늘 살짝 닙혀서 이쪽으로 맞춰볼게요. 이쪽 인사이드 버전 무해전 2는 여기 여기 신발끈 여기를 차는 겁니다. 쭉쭉쭉 탁툭. 그렇지. 아우야. 탁툭. 그렇지. 아우야. 몸풀기인데 아주 괜찮았어요. 살짝 발등에 얹힌다는 느낌. 인사이드 무해전 버전 2 여기 여기 첫 단추 신발끈. 자 오늘 과연 MVP는 누가 될지 자 인사이드 무해전. 살짝 눕혀야겠죠 발목을. 벽꽃 밑에 하다 2cm. 아우야. 자 여기로 차는 겁니다. 여기. 여기 공 여기. 좀 살짝 상부. 오케이. 그러니까 좀 발목을 좀 눕혀야겠죠. 그대로 차면 안되고 살짝 눕혀야 이게 100곱 밑에 맞을 수 있으니까. 거. 자 이런 연습 많이 해볼거에요. 첫 시도 완벽했는데 여러분 이런 맛에 물을 좀 찬다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26도 바람은 살콘살콘 불고 있어요 바람은 살콘살콘 불고 있어요 임팩스시 살짝 이렇게 차야 된다 살짝 이렇게 발목을 살짝 닥혀 발목을 살짝 닥힙니다 저거 괜찮았죠? 방향이랑 딱 좋았어 회전만 안 들었으면 되는데 제가 먼저 찾은 분야전은 인사이드는 복상시 밑에 여기를 쳤다고 보면은 이번에는 여기를 찹니다 여기를 쳤다면 여기 타점 발목을 피해야겠죠 인사이드문의 버전 2는 여기 심벌 끈 첫 단축 거기로 공정중 하다 2세치 배꼽 밑에 물템 너클까지 있었어 너클 방금 여기 맞았거든 여기 방금 여기 맞았어 여기 인사이드문의 버전 2로 차는 거에요 자 처음 도전 똑같이 그냥 인사이드 아니냐 저건 그냥 인사이드 같아요 오 시커먼 해갖고 보이죠 안 보이죠 해 들어왔어 큰일났다 해 돌아버렸어 안 보여 해가 쨍쨍 비치는데 지금 스펀지가 되면 들어간거야 자 툭 툭 밀어주는거에요 툭 밀어주는거에요 툭 밀어주는거에요 자 안인사이드로 툭 민다 쭉 밀다 쭉 쭉 밀어보자 쭉 밀어보자 쭉 밀어보자 쭉 밀어보자 자 공성중 하다 2cm 배꼽 밑에나 포킹 골프에 퍼팅 하듯이 쭉 밀어보세요 자 금지 들고와서 Maar 들어와있어 오우야 살아있었어 무에전이 살짝 덜 들어갔어요 세전이 살짝 있었어요 인사이드문에전 버전 2는 여기입니다 신발 끈 붙는 첫 단추 그거랑 배꼽 밑에 공 정중 하나있어요 도킹 도킹 아우야 이씨 아우야 이씨 살았냐 2시 반쯤 끝낼께요 인사이드문에전 버전 2는 여기 신발 끈 있죠 여기 첫 단추 거기랑 배꼽 밑에 있고 정중하다가 배꼽 밑에 거기랑 그대로 도킹 에이미 틀었어 에이미 틀었어 에이미 에이미 저기가 아니야 12시로 가야돼 12시 자 초짜가 공유하는 거지만 여기에 인사이드문에전 버전 2는 여기 여기 신발 끈 있죠 거기로 배꼽 밑에 공 정중 하단 2cm 배꼽 밑에 도킹 자 뒤꿈치 들고 자 슈팅발은 발가락 오므리고 펴도 됩니다 뒤꿈치 들려면 발가락 오므려야 돼 와 회오리야 회오리 공이 미쳤는데 막 춤추는데 밀어서 찬다 자 합공해야 돼 합공 공압 호킹 오 오우야 오 오우야 오 오우야 지금 1시간 경과 지금 1시간 경과 지쳤어 앞쪽 맞았어 앞쪽 맞았어 앞쪽 방금 꺼운 6위를 맞았어 6위 자 인사이드문에전 버전 2는 6위 오 오우야 오 오우야 이거 왜 이렇게 꺼져 있냐 자 여기 버전 2 인사이드문에전 여기 신발끈 여기 신발끈 자 여기 여기 신발끈 거기랑 공정중 하단 2cm랑 딱 자 골프 커팅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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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차가 마지막 자 마지막 5개 자 인프론트 매전으로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2개 잘 찾아갑니다 잘 찾아갑니다 이야 이제 여름이네 여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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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찾아갑니다 여름입니다 이제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 진짜 덥다